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을 확인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그램들, 텍사스 메소드, 스트롱 리프트 5급하기, 웬들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안하고 직접 짜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볼륨이 적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 어느 정도 상급자로 갈수록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육량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볼륨을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은 볼륨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강도도 너무 셉니다. 원하는 게 전에 있던 한계들을 뛰어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쌓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볼륨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강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강도 내에서 볼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ORM을 잰다든지 1RM을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볼륨을 쌓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한 번 실패를 하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운동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운동을 얼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시키는 정도의 볼륨만으로도 충분히 몸에 자극을 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짐 웬들러 이런 프로그램이 볼륨이 적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보시면 저는 생각보다 볼륨을 정말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쿼트의 훈련량을 정할 때는 저는 그 주 단위로 총 볼륨을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 안에 꼭 정해진 이상의 볼륨을 강제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힘든 게 제가 운동을 15년, 17년 이렇게 운동을 해왔고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도 생각보다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날에 몸이 어떻게 반응해 올 거라는지 그리고 운동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세트가 5세트라고 할지라도 4세트를 하고 나서 한 세트를 더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세세한 게 정말 중요하고 세지냐 안 세지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창, 강해지기 위한 볼륨의 범위 효과적인 볼륨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게 하든 적당히 하든 약간 약하게 하든 결과적으로는 세집니다. 중급자는 그거보다 좀 더 적어지고 고급자 그리고 엘리트로 갈수록 강해질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범위 위해를 넘어가게 되면 오버트레이닝 그리고 그 범위보다 적게 되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한 기회가 기회의 창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술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을 안 하고 또한 제 회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컨디션도 물어보고 운동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그런 거를 계산해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긴 시간을 훈련하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온다라는 걸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이런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강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짐 웬들러나 스타팅 스트렝스 이런 프로그램들 보다는 훨씬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벨 메디신에 나오는 그런 템플릿들도 사서 해봤는데 그것들도 저한테는 볼륨이 너무 적었습니다. 보조 운동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은 괜찮았지만 결국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긴 시간 운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볼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기존에 보디빌딩식으로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항상 실패 지점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번 복합관절 운동 같은 경우를 RP78로 하고 한두 세트를 더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훨씬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